1학년 4반 친구들이 기대돼요. 1학년 4반이 얼만큼 넓은지가 궁금해요. 띠일 때 마스크 끼면 많이 불편한데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 있을 거예요. 한식기도 할 거예요. 초등학교는 1학년, 2학년을 시작으로 개학을 하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 책상에는 모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을 갈 때는 이렇게 명패를 준비해 둬서 순서를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. 특강 자체가 마스크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에서 정말 아이들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하고 있을까 그게 제일 큰 걱정입니다. 이런 것 같아요. 이 세상에서 엄마은 안 한정말 Science나요. 내 말은 우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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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이색을 당선을 222명이 우리이 우리이 우리집과 함께 dije. 이 경우에 있는 가상은 두근대의 가상. 다음에는 여러분의 주인공입니다. 다음에는 여러분의 주인공과 함께 관련해 주신다면 철판 발표하실수 있는 공로원과 함께 상태를 보여줍니다.